저는 어떤 노래였을까요? 저는 아이리드가 더 좋아하고요. 그리고 다 탑행수로 표정되고 있습니다. 저희는 강조가 많아요. 네, 거기 좀 살아가고 싶어요. 쪼끄러 보여줬어요. 네, 어차피 쪼끄러와서 더 어떻게 하고 싶어요. 어떻게 말하실까요? 저희 오늘 그 뭐지? 그 뭐, 쪼끄러와서 더 좋은데 쪼끄러와서 더 좋은데 그, 거기에 나오는 사연이 참 예뻐하는데 어때요? 네, 좋아요! 아, 감사합니다. 뭐, 근데 다들 이렇게, 쪼끄러 많이 해가지고 많이 당겨서 잘해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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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이제 좀 포토, 포토 이런 애들 다 같이 맞출까요? 다 같이 가요? 그러면 조라져줄까요? 찍히고 싶어서 잘해가지고 앉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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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얼굴 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그쵸? 뭐, 지금 하. 우와! 하 perception 하.. 나, 하. 하 día 진짜 너무 예쁘다 주인공 네, 하.. 그럼 이제 서서하고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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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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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그 맞게 너무 잘생겼습니다. 진짜? 오케이. 오케이.